서하를 위한다면 쓸데없이 위험한 일에 엮이는 건 막았어야지. 혹시 이미 범인을 알고 계신 건가요? 98년 4월 13일. 그 사고 뒤에 장 대표님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. 접촉사고를 어떻게 내드리면 될까요? 귀찮게 됐네. 설마 우리 천년 전에 사귀었어요? 한지은과 문서와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기로 했어요, 전. 서하야. 돌아가줘요.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.